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좀 특별한 걸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여행 갈 때 필요한 영어인데요 우리가 영어 수업을 처음부터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 중에 하나가 여행 가서 영어를 좀 쓸 수 있는 여행 가서 불편함 없이 지내다 올 수 있는 영어를 배우는 것도 우리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아직은 기초적인 단계의 영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멋있는 표현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 봄에든 여름에든 여행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때 쓰실 수 있는 유행한 표현을 좀 알아보고요 아마 저랑 같이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게 한 올해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 외국에 나가서 좀 자유자재로 멋있는 표현도 좀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아주 기초적이지만 정말 유행한 표현을 하나 좀 배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해외여행을 갈 때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크게 이게 이제 뭐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요 의도치 않게 해외 국적 해외에서 오는 비행기들 우리나라 비행기가 아닌 해외 비행기를 타게 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영어를 좀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또 이 표현을 잘 알아두시면 여행 가셔서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오늘 준비한 표현은요 P-L-E-A-S-E 라고 하는 PLEASE 라는 표현입니다 그 PLEASE 라는 영어 단어 밑에다가 제가 어떤 뜻을 썼죠? 정중한 부탁 내지는 제발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이 PLEASE 라는 단어는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해요 마법의 단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PLEASE 하나가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을 뿐더러요 그 이 PLEASE 라는 이야기를 쓰면요 그 안 될 것도 좀 되게 하는 되게 좀 정중하게 부탁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물이 먹고 싶으면 물이 영어로 PLEASE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물을 주고요 또 제가 어떤 되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누구한테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PLEASE 라고 얘기하면 정말 간절하게 제발 제발 좀요 라고 하는 부탁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집에서 초대한 사람이 저희가 손님으로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 예를 들면 TAKE A SIT PLEASE 뭐 내지는 PLEASE SIT PLEASE HAVE A SIT 이런 이야기도 하죠 아니면 어 그냥 PLEASE 라고 해서 PLEASE 라고 가르치면 뭐 의자에 앉아라 내지는 음식이 나왔을 때 PLEASE 라고만 얘기해도 드셔보세요 등등의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뜻들은 이제 앞으로 영어를 배워가면서 조금 더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비행기 내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는 때 쓰는 PLEASE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한번 따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LEASE PLEASE 네 좋습니다 우리가 좀 상상을 한번 해보죠 아직 비행기를 안 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번 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행기가 쭉 이제 날아가면 보통 비행기 탄 지 한 30분 정도 되면 음료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음료 서비스를 하기 전에 밥부터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밥을 시킬 수 있는 조금 여러분께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외국 국적의 항공기를 타게 되면요 밥을 보통 우리나라 것도 마찬가지면 보통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그래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좌측에다가는 검정 색깔 글씨로 Chicken, Beef, Pork, Fish 라고 써놨고요 그 옆에다가는 Rice, Noodle를 써놨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서 승무원들이 카트를 끌고 오면서 밥을 나눠줍니다 근데 세 가지 선택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Sir, we have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Beef with noodle 내지는요 어쩌고 저쩌고 Fish with rice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거기 야채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쪘다 볶았다 등등의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알아듣기는 아직은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아셔야 될 게 첫 번째는 Rice, Noodle 이냐 입니다 Rice는요 밥이에요 우리가 먹는 그 밥을 Rice 라고 하고요 그 국수, 스파게티를 포함한 볶음국수일 수도 있고요 국수로 된 면 음식을요 Noodle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밥을 먹고 싶다라고 그러면 귀가 귀를 쫑긋 세우시고 Rice 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귀 기울여 들으시면 되고요 뭐 밥 말고 면이 먹고 싶다고 하시면 Noodle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 밥이라든지 국수, 면을 시킬 때 그 앞에 단어들이 붙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요 보통은 비행기에서 열량 소모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열량이 높은 것들을 주는데 그 열량이 높은 것들을 반드시 고기랑 함께 줍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치킨은요 우리 말하죠 치킨집 치킨집 할 때 쓰는 닭 닭 요리를 만드는 걸 치킨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있는 beef는요 소고기를 가지고 만든 거 그 밑에 있는 pork는요 돼지고기를 가지고 만든 거 그 밑에 있는 fish는요 생선 요리를 가지고 만든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들은 조금 낯서시다면 제가 다음번에 이 단어들만 모아서 한번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중에서 귀를 기울이다가 우리가 먹고 싶은 밥이다 그리고 나는 소고기랑 곁들인 밥을 먹고 싶다고 하면 블라블라블라 막 뭐라고 얘기하는 중에 beef 어쩌고저쩌고 rice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beef, rice, please 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는요 소고기가 들어간 밥을 주세요 부탁드려요 뭐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please라는 단어만 알면 앞에 어떤 음식이나 음료를 붙여서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can I have a beef rice 내지는요 뭐 I'd like to eat, I'd like to take 뭐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 음식을 말하는 뭐 떨어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비행기에 탔을 때 한국 국적을 가진 비행기를 탔다고 할 때 우리가 밥을 시키면 뭐 이렇게 말하죠 비빔밥 주세요 비빔밥 부탁드려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저 비빔밥 하나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요 이 please 단어만 아셔도 일단은 굉장히 충분하고요 그래서 귀를 쫑긋 여셨다가 예를 들면 fish, rice, please 라고까지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문하고 싶으신 거 주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조금 더 연습하실 수 있도록 음료를 준비해 봤어요 그 검정 글씨를 써 있는 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water, water 이거는 물입니다 물 주세요 할 때 water, please 하면은 저 물 좀 주세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coke, c-o-k 이라고 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coke 대신에 콜라라고 하는데요 coke는 콜라를 표현합니다 해서 coke, please 하면 콜라 주세요 coke, please 한번 따라 해볼까요? coke, please coke, please 하면 말이 다 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주스가 돼 있는데요 juice, please 내지는 오렌지 주스가 먹고 싶으면 orange juice, please orange juice, please 내지는 사과 주스 먹고 싶으면 apple juice, please 얘기하면은요 사과 주스를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비행기 타시면 이제 술 한 잔 드시고 주무시면 조금 더 시간 빨리 보낼 수 있죠 그래서 맥주 주세요는 맥주는요 영어로 b-e-e-r 이라고 써 있고요 beer 라고 합니다 beer, please beer, please 하면 맥주를 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beer, please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말해요 어떤 맥주 먹고 싶냐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본인이 선호하시는 브랜드가 있으시면 뭐 예를 들면 뭐 버드와이저, 하이네켄 아니면 뭐 우리나라 맥주가 있는 항공기라면 카스, 하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맥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 please 하나만 알아두시면 이게 여행 가셔서 식당에서도요 뭐 steak, please 하면 스테이크를 시키는 게 되고요 아니면 뭐 메뉴판을 보고 this, this, one, please 하면 이거 하나 주세요 라는 표현까지 되기 때문에요 please 이 단어 하나만 알아놓으셔도 여행 하시는데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음식, 음료, 또 내가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항공기에서 추우면 담요를 부탁할 수도 있죠 담요가 영어로 blanket, blanket입니다 그래서 blanket, please 하면 담요를 하나 더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please 라는 표현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거 같고요 조금 더 다양한 표현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여행 갈 때 쓸 수 있는 간단한 초보를 위한 표현들 다음 시간부터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행 영어 단어 그 중에서도 비행기 탈 때 어떤 단어를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몇 번 타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비행기 타면 좀 낯선 영어 단어들이 조금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비행기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영어 단어 이런 영어 단어를 좀 모르고 비행기를 타시면요 비행기 타셔서 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섯 가지 단어만 아셔도 비행기에서 한층 더 편안하게 여행을 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 다섯 개 단어가 끝나고 나서 제가 비행기 탈 때 이제 어떤 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비행기를 타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세 가지만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 비행기 타면은 주는 음식 먹고 음료수 마시고 술도 마시고 잡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죠 근데요 이게 비행기가 외국인들도 많이 타고 또 우리가 외국 국적의 비행기들도 많이 타기 때문에 영어로 대부분 명칭이 쓰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화장실 화장실은요 옆에 보이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렵습니다 이거 사실은 여기 땅 위에서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볼 일이 전혀 없는 단어예요 하지만 비행기 타실 때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떻게 읽냐면요 la vetri 라고 읽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la vetri la vetri 네 좋습니다 그 la vetri 라고 하는 게요 화장실 내지는 변기만 있는 뭐 그런 곳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화장실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어떨 때는요 bathroom 이라고도 하고요 restroom 이라고도 하고요 toilet 이라고도 하고요 wc 라고도 하는데 또 새로 la vetri 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la vetri 를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게 비행기 가면 꼭 la vetri 라고 쓰고요 이게 실제로는 이제 변기가 좀 있는 변기만 있는 곳을 la vetri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la vetri 라는 단어도 아시면 중요하지만 비행기 처음 타면은 화장실 가실 때 좀 당황하실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에요 화장실 문이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개가 근데 우리가 보통 문을 열 때 어떻게 열죠 밀거나 옆으로 미는 미다지 여다지가 우리나라 보통이죠 근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경첩처럼 접히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처음에 들어가시려고 하면 문을 옆으로 당겨도 안되고 밀어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두 문이 나란히 있을 때 가운데를 푹 미셔야 돼요 그러면 보시는 방향에서 이쪽에서 민다고 생각하시면 가운데를 푹 밀면 문이 촥 요렇게 접히면서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를 팍 밀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나오실 때는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오실 때 끝에 있는 손잡이를 가지고 반대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끝에 있는 손잡이를 가지고 당기면서 옆으로 딱 밀어주시면 문이 열립니다 이거 좀 주의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화장실 갔는데요 이게 화장실 문이 안 열리는 건지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는 건지 뭐 밀어도 땡겨도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비어있다라는 말을 모르시기 때문이고요 비어있다는요 v-a-c-a-n-t 라고 해서 vacant 라고 읽습니다 한번 먼저 따라해보고 설명드릴게요 vacant vacant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요 비어있다 사람이 없다라는 거에 쓰고요 이게 그 비행기에 화장실에 사람이 없을 때도 쓰고요 예를 들면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뭐 호텔이나 어떤 방에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사람이 없다는 표현에 좀 널리 좀 쓰이는 말이고요 이게 보통 vacant가 초록 색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서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보통은 그 lavatory 라고 써 있고 그 밑에 여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써놨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가끔 화장실을 보면 이렇게 안에서 사람이 문을 탁 잠그면 사용 중 탁 하면 뭐 비었음 내든 열림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죠 똑같습니다 여기 vacant 라고 쓰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비어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장으로 가보면 네 제가 이거 한글 뜻을 사용 중인 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빡 써놨는데 이게 누군가 사용 중일 때는요 lavatory 밑에 이렇게 occupied 라고 써 있고요 이 occupied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딱 갔는데 손잡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occupied 이렇게 딱 써 있으면 기다리시면 되고요 초록색이면 문이 이제 문 여는 방식이 좀 어렵더라도 어디든 이제 눌러가지고 밀든 당기든 하셔서 열고 들어가시면 화장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단어가 딱 봐도 좀 어렵게 생겼습니다 네 좀 어려운 단어 맞고요 좀 고급 단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o c c u p i e d 라고 돼서 occupied 라고 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occupied occupied 네 이게 원래는요 occupy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어디를 이제 뭐 사용하다 뭐 이렇게 점유하다 점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occupy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건데요 이 occupy 하면은 사용 중이다라는 뜻이고 이 occupy에서 이렇게 파생된 그 명사는 occupation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실제로 우리가 잘 쓰진 않아요 직업이라는 걸 보통 job 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공식 문서 같은 데는요 occupation 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 직업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큐페이션은 직업이고요 job은 그냥 일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서류상에다가는 직업 이렇게 써 있죠 보통 서류 작성할 때 근데 너 무슨 일 해 하고 편하게 우리가 말할 땐 job 이라고 하고 서류상에 아큐페이션 이라고 해서 그 비행기 타시고 내릴 때쯤 되면은 입국신고서라는 걸 줍니다 그 나라 들어갈 때 내가 이제 뭐 어떤 목적으로 여길 방문했고 어디서 왔고 뭐 얼마나 체류할 거고 이런 걸 쓰는 게 있는데 거기에 아큐페이션 이라고 영어로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아큐페이션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 아큐페이션이 뭐 직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본인의 직업을 쓰는 란이 있구요 그래서 이 아큐페이션 좀 고급 단어예요 하지만 우리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occupied 라는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관련해서 좀 하나 더 조금 더 팁을 말씀드리면요 보통 이제 기내식을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나 다 먹었는데 안 치워줘요 한참 안 치워줍니다 왜냐하면 기내식을 서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앞에 줄에 앉은 사람이 다 먹었는데도 뒷줄 아직 서빙 중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한 20분 기다리면 치워줍니다 근데 치우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화장실로 러쉬를 합니다 가서 이도 닦고 뭐 가글도 하고 용변도 볼 겸 해서 화장실로 가는데 그 밥을 먹고 나서 화장실을 가게 되면은 진짜 화장실 한 30분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용변 보고 양차고 하면 벌써 한 사람당 5분인데요 사람들 줄 서 있는 경우도 많고 좌석에 앉아 있으면 비행기에 따라 다르지만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화장실 표시등이 있고 초록색이면 vacant 들어가도 됩니다 빨간색이면 occupied 에서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비행기 화장실 개수가 굉장히 적어요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밥을 좀 먹기 전에 어 저쪽에서 어 이제 밥 기내시기 시작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뒤쪽으로 가서 뒤쪽에 있는 화장실을 쓴다든지 해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화장실에 가는 게 훨씬 유용하고요 식사하시고 그냥 좀 잠깐 주무시다가 이거 다 트레이트 치우고 조금 그 다음에 깨면 그때 양치하고 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요거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단어인데요 seat bel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그 seat 우리 한번 배웠습니다 seat은 좌석이에요 비행기 좌석도 되고 자동차의 좌석도 되고 기차의 좌석도 됩니다 그래서 seat belt 안전벨트에요 seat belt 앉아서 좌석 벨트라고 하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seat belt 네 좋습니다 이거 안전벨트고요 비행기 타면 보통 이제 이륙할 때 안전벨트를 매라고 해서 매죠 저기 보면은 안전벨트 싸인 등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벨트 표시 등이 초록색깔로 빵 들어오면 안전벨트 해라 라는 뜻이라서 안전벨트 타시면 되고요 그리고 쭉 날아가다가 비행기 이륙하고 한 5분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되면 비행기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 하면은 띵 하는 소리랑 함께 안전벨트 표시 등이 풀어졌습니다 어 꺼지는 꺼집니다 그럼 그땐 안전벨트를 풀고 자유롭게 화장실을 가시거나 아니면 본인 하실 일을 보시면 되겠고요 어 제가 이 사실 seat belt를 써놓은 이유가 이 다음거랑도 좀 관련이 있어요 이 단어는요 무지하게 어렵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밑에다가 한글로 터뷸런스 라고 써놨죠 이게 영어로는요 터뷸런스 라고 하는데 실제로 평소에 여러분들이 쓰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만 쓰구요 한국말로는 난기류라고 해요 그 제가 근데 이거 비행기 타는데 터뷸런스가 난기류가 우리한테 뭔 소용이죠 라고 하는데 이 터뷸런스를 물론 외국 항공사 타면은 무조건 터뷸런스라고 하는데 한국 항공사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방송에서 터뷸런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못 알아듣죠 이 터뷸런스는요 난기류라서 비행기가 이제 그 기류 기류라는게 공기의 흐름이죠 근데 공기가 막 흐르는거에요 공기를 뚫고 비행기가 날아가야 되는데 터뷸런스 만나면요 비행기가 막 좌우로 요동을 치고 또 막 붕 떨어지고 이렇게 잠깐 붕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터뷸런스 있다고 방송이 나오고 seatbelt 착용하라는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터뷸런스라는걸 딱 들었다 그러면 안전벨트 앉으셔서 하시면 되구요 어 제가 겁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거 높이 올라가는거 별로 안좋아해요 그래서 번지점프 같은건 아직까지 한번도 해본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어 놀이기구도 뭐 청년경차처럼 빨리 달리는거는 잘 탑니다 하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들 있죠 가만히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는거 어 그거는 어릴 때 되게 잘 탔는데 어 어느 순간부터 그거 타니까 너무 무서워서 앞으로도 이제 안타려고 하구요 근데 제가 터뷸런스 때문에 정말 아 이러다가 내가 비행기에서 죽겠다 싶었던 적이 한 두번 정도 있어요 막 비행기 가다가 막 흔들리고 꿍 떨어지고 또 가다가 꿍 떨어지고 이런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어서 막 같이 탔던 사람들 막 아악 소리질러오고 저는 막 아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신 누구 누가 누가 오시든 제발 좀 어 살게 해주세요 했던 경험이 두번이 있는데요 어 여러분께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비행기가 지금까지 인간이 인류가 인류 역사상 만들었던 교통수단 에 교통수단 트랜스포테이션 이라고 하는데 트랜스포테이션 중에 가장 안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심지어요 우리가 되게 자주 매일매일 차는 자동차 있죠 버스 이런 것들이 사고 나서 죽는 죽을 확률이 비행기 타고 있다 죽을 확률보다 훨씬 높다고 하구요 심지어 자전거 타다 사고 나서 죽는 사람 죽을 확률이 훨씬 뭐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떨어져서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아마 더 높을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 하시는 와중에 털블런스 있어서 많이 흔들리고 뚝뚝 떨어지셔도 아 그때 이지 선생님이 비행기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교통 운송수단 이라고 말했던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물론 저도 그런 걸 마음속으로 늘 대색입니다만 비행기가 많이 흔들 리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등에서 식음땀이 나는 편이구요 자 털블런스 안 따라해봤으니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털블런스 털블런스 네 좋구요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는 요 오늘 좀 말이 많아지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비행기를 처음 타시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많이 타보지 않으신 분들께 팁으로 드릴 수 있는 거 세가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자 영어 수업이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어만 배우실 분들은 그만 들으셔도 되요 자 첫번째는요 비행기 기내에 가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승무원들이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승무원들이 밥 주고 또 음료 주고 나면 잠자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럼 두세 시간 동안 승무원들이 잘 안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 물을 한 잔 더 먹고 싶다든지 맥주를 원하면 승무원들을 불러야 되는데 어 우리 손 아무리 들고 막 흔들어도 승무원들이 없으면 아무도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에요 가게 가면 띵동 띵동 누르면 1번 테이블 오라고는 신호가 있죠 그게 비행기에도 있어요 비행기 리모콘에 보면요 지금 제가 여기 띄워드리는 이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구요 요거를 한번 딱 누르면 승무원들이 옵니다 물론 승무원들이 저거 누르는 걸 썩 좋아하는 눈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죠 우린 불러야죠 그래서 저거 한번 정도 꾹 눌러주시고 저거 막 한 탁탁탁탁 누르면 승무원들이 와서 그러지 말라고 해요 싫어하니까 저거 한번 딱 누르면 승무원이 오구요 승무원이 혹시라도 안오면 한 30-1분 있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물 인데요 비행기에 타면은 기본적으로 물을 제공해주는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금 비싼 비행기 타면 물 주구요 저가 항공 타면 물도 안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행기 타면 물 한 병 주구요 또 달라 그러면 또 줘요 근데 가끔은요 물이 재고가 소진되어서 물을 안 주는 데도 있어요 물이 안 주면 저는 생수병통에 담긴 물이 아니고 좀 뭐 정수된 물이라고 하는데 맛이 별로 좀 이상해요 그런 물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비행기를 탈 때 늘 물을 제 돈으로 하나 사서 가요 근데 물을 공항에 들어가기 전에 공항에서 사시면 보안 검색할 때 뺏깁니다 비행기 타실 때는요 일정 그 사이즈 이상의 액체를 가지고 타실 수가 없어요 100mm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치약이나 화장품 큰 거 가지고 타시면은 비행기에서 타시기 전에 이제 뺏기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나서 면세점 있는 이제 면세구역으로 오면요 거의 뭐 카페 같은 것들이 있어서 물을 파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 뭐 라운지 같은 데 가셔서 물 가져오셔도 되구요 그래서 저는요 비행기 타기에는 꼭 물을 제 돈 주고 하나 더 사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주는 물 두 개가 있으면 비행하는 동안에 승무원을 더 별도로 불러서 물 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그게 편해서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도 이게 비행기 타시면 아시겠지만 피부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수분 보충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한 병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불러서 달라고 해도 안 줄 수도 있고 또 승무원한테 자꾸 부르기 미안하다면 한 병 사서 타보시면 2,000원 주고 물 한 병 사서 타면 확실히 내가 가는 5시간 6시간 10시간 12시간이 훨씬 편한 거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구요 마지막으로 안대와 귀마개 인데요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비행기 타면요 저는 승무원이랑 처음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대랑 귀마개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외국 항공사도 타봤는데 대부분 안대랑 귀마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대랑 귀마개 달라고 하면 저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안대 하나랑 귀마개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면 소음도 좀 심하고 또 옆에 사람들 혹시라도 밥 먹을 때 자고 싶으면 귀마개 이렇게 끼면은 소음이 좀 덜해서 잠자는데 도움이 많이 되구요 또 주변 환경이 밝기 때문에 안대 쓰면은 잠자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 예전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새는 안대가 좀 싸구려를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대가 저게 이제 새거다 보니까 딱 안대 하면요 약간 좀 화학약품 냄새 같은 거 나요 그래서 그거 쓰고 있습니다 눈이 좀 아파서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안대를 집에서 하나 챙겨 가지고 가구요 귀마개도 보통 챙겨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안대랑 귀마개 가져가시면 좋구요 혹시 까먹으셨으면 비행기 승무원 불러서 안대랑 귀마개 좀 주세요 하면 줍니다 공짜에요 공짜니까 안대랑 귀마개 하나 받으시면 좋구요 그 갈 때 받아 놓으시면 올 때 또 그거 쓰시면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구요 여행 영어 저 이제 늘 할 때마다 즐거워요 여행 떠나는 거 언제나 즐겁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말이 좀 많아지는데 이해해 주시구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다섯 가지 단어를 배워볼 건데 이 다섯 가지 단어가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필수적인 영어 단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단어도 있을 수 있지만 여행을 가시려면 이 단어 정도는 무조건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구요 반드시 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한번 따라와서 눈으로 단어를 익히시고 입으로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 준비한 단어는요 제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행 갈 때 저도 한번 경험이 있는데요 그 리무진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던 중에 제가 여권을 딱 꺼냈는데 제 여권이 아니라 저희 가족 여권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무진 버스를 다행히 그 뭐라 하죠 강병분도 타기 전에 제가 발견을 해서 내려달라고 하고 집에 가서 헐레벌떡 뛰어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뭐가 가장 중요하죠?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권입니다 여권이 없으면 우리 출발을 못하죠 그래서 여권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권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Passport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은 영어로 Passport Passport 라고 하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Passport Passport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Passport 라는 단어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다른 나라에 여행한 국가에 가서 내가 입국심사를 받는 거죠 그때 가장 처음 이야기하는 게 Passport Please 라고 그쪽 이제 공무원이 출입국 관련된 공무원이 이야기를 하죠 그게 여권 주세요 Passport Please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초록색 여권을 내밀어 주시면 되고요 그 일단 공항에 내리셔서도 저기 이제 우리는 Passport Control 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입국심사를 하는 곳인데 Passport Control 이라는 곳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국심사를 받으시고 입국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Passport 란 단어 중요하니까 꼭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우리가 공항에 가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권 보여주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권 보여주고 들어가면 보통 이제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시거나 개인 시간을 보내시는데요 우리가 그 처음에 그 비행기 표를 받으면요 그 표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몇 가지 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Boarding Time 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Boarding 이라는 게 써 있고 그 밑에 Time 이라는 게 써 있습니다 Boarding Time 이요 탑승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그 보통 그 표를 발권 받으시면 동그라미를 막 쳐줘요 그 승무원이 동그라미 막 쳐주고 몇 시까지 탑승하세요 탑승구 앞으로 가세요 라고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Boarding Time 은요 탑승 시작하는 탑승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Boarding Time 에 가급적 맞춰서 그 탑승구로 가시는 게 좋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Boarding Time Boarding Time 네 Boarding Time 이 탑승 시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표보시면서 그 시간 언젠지 잘 체크하셔야지 비행기 안 놓치시고 잘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Boarding Time 을 알아봤다면 Boarding Time 전까지 시간이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남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면세 쇼핑입니다 그래서요 면세점 이라는 단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 가면 면세점 이라고 써있지만 외국에 가면 한국말로 면세점 이라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세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왼쪽에 있는 단어를 아시면 됩니다 공항 뿐만 아니라요 그 곳곳에 쇼핑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베트남에 가는데 베트남 어떤 상점에는 duty free 내지는 tax free, tax refund 등등이 써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곳이 이제 면세라는 거고요 그 면세라는 거는 duty free 라고 합니다 이 앞에 써있는 d-u-t-y duty duty 이거는요 의무를 다하는 의무를 다한다 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나라의 의무를 다하는 것들이 뭐가 있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는 것도 일종의 duty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건 역시도 duty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uty free, duty free 라고 할 때는요 이 duty가 세금이라고 쓰인 거고요 free 라는 게 우리가 원래는 free 라는 표현이 뭐 자유 자유롭게 하다 등등 굉장히 널리 쓰입니다 근데 free 라는 게 공짜라는 표현도 쓰고요 뭐 면제, 공짜이기 때문에 면제 라는 표현도 쓰이죠 그래서 duty, 세금 free 세금 공짜 내지는 세금 면제 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쓰인 겁니다 그래서 duty free 내지는 duty free 하고 우리가 가게를 말할 때는 shop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uty free shop 내지는 duty free 찾아가시면 면세품 사실 수 있고 세금 절약해서 좋은 물건 사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duty free, duty free 네, 좋습니다 그래서 duty free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입니다 duty free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가 아까 그 보링 타임에 어디를 가야 되죠? 탑승하는 곳을 가야 됩니다 그 탑승하는 곳은요 영어로 gate 라고 하고요 원래는 gate 가 이제 우리가 통하는 문 같은 거를 뜻합니다 어디론가 통하는 문 같은 걸 이제 gate 라고 하는데요 그 비행기 타는 곳도 우리가 gate 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요 보링 타임이 써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시 30분에 보링 타임 이라고 써 있고요 gate 25번 그러면 6시 30분까지 25번의 gate를 찾아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표 딱 받으시고 시간이랑 어디서 탑승해야 되는지 그리고 duty free에서 너무 오랫동안 쇼핑하신다고 gate 위치를 모르시면 공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찾아가시는데 10분 넘게 걸리는 게이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 게이트가 어딘지 좀 방향을 보시고요 그 가는 게이트까지 쭉 해서 duty free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게이트 근처에서 duty free 쇼핑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gate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게이트 가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비행기가 쭉 떠서 내렸죠 아까 말씀드린 passport control 해서 우리가 입국 신사까지 완료 지었어요 그럼 우린 뭐 해야죠? 네, 비행기 탈 때 맡겼던 짐을 찾아야 됩니다 짐 찾는 곳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baggage claim 이라고 해요 baggage claim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B, A, G, G, A, G, E 라고 쓴 거는요 그 본인의 수화물 이라는 뜻이고요 한번 따라 따라해 볼까요? baggage baggage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요, baggage는 수화물 이라는 뜻이고 이 수화물을 찾는 곳 물론 이 baggage 라는 단어만 보셔도 상관없어요 뒤에 뭐가 붙어있던 baggage 라는 그쪽으로 가면 돼요 baggage 라고 써 있는 데를 가서요 가서 보시면 이게 전광판 같은 데 나와 있어요 그 내가 타고 온 항공기의 명칭 그리고 몇 시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어느 항공사인지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baggage claim 이라고 해서 몇 번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면 내가 타고 온 비행기에서 나온 짐들이 나오는 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aggage 보고 가시고 또 내가 탔던 항공평명 또 어디서 뭐 from 인천 인천에서 온 거면 인천에서 왔던 게 몇 번인지를 확인을 좀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baggage claim 이라는 곳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claim 이라고 하는 게 어 이 claim 도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claim 이 이제 주장하다 뭐 내 의견을 주장하다는 것도 되고요 내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또 내 권리를 찾을 때 쓰는 말이 claim 입니다 내 권리를 요청하는 뭐 그런 느낌의 단어로 보시면 되고요 어 우리가 이런 거 가끔 식당 같은 데나 아니면 뭔가 서비스 받으러 갔을 때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서비스라든지 식당에서 주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어 claim 하자 claim 하자라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 꽤 많아요 claim 이라는 게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내 권리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웠을 때 요청하거나 항의하는 뜻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랑 별도로요 baggage claim 이라고 하시면 말 그대로 나의 수화물 나의 baggage를 claim 이제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baggage claim 이라고 써 있구요 이 baggage claim 가셔서 본인 수화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aggage claim 한번 따라 해볼까요 baggage claim baggage claim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가지 단어 좀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행 영어 필수 단어 그 중에서도 공항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항편을 첫 번째 공항편을 이미 찍어서 올렸고요 이번에는 공항편 두 번째고요 이 여행 영어는 사실 뭐 공부한다 오늘도 열심히 단어를 외워서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여행 마치 떠나듯이 제가 뭐 이야기도 곁들여 가면서 영어 단어 말씀드릴 테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그때 공항편 여행 영어 보시고 나서 어 일본에 갔다가 오는 길에 갔다 왔다 하는 길에 보니까 어 제가 말했던 그런 단어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쓰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공항편 보시면 해외여행 가실 때 그리고 어 해외 나가서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거고 반드시 좀 필요한 거니까 눈에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단어는요 track in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우리가 얼마 전에 ch 에서 발음 배웠죠 sh 배웠죠 track in 이라고 정확히 발음하고요 이게 뭐냐면 탑승 수속할 때 check in 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자 공항 리무진을 타고 또 내지는 뭐 개인 자가용을 타고 공항에 딱 도착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어디를 가야죠 네 그 체크인 카운터를 찾으셔야 됩니다 대한항공을 타시면 대한항공을 타는 쪽에 아시안항공을 타시면 아시안항공 타는 쪽에 아니면 다른 외국항공사 찾으면 외국항공사마다 다 카운터가 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하신 거 짐들 다 짐에 넣으실 거 뭐 편의점이나 약국 같은 거 가서 사서 넣으시고 체크인 카운터로 가게 됩니다 가시면요 이제 줄 이렇게 싹 서서 기다리죠 기다리고 여기서 이제 여권을 우리 그때 배웠던 Passport Passport 내고 또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가시죠 그리고 몇 분이 가시죠 뭐 짐은 뭐가 있으시지 이렇게 체크를 다 하고 큰 캐리어 우리 말했던 baggage 그 짐을 실어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보딩 패스 봤죠 보딩 패스 비행기 티켓 비행기 티켓 받아서 가는 곳 네 거기를 이제 우리가 체크인 카운터라고 하고 이 체크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탑승 수속이라고 하죠 비행기를 타기 전에 표를 받고 짐을 붙이는 행위가 체크인이고 이 체크인 이 사실 공항에서도 쓰이지만 호텔에서 이 체크인 한다고 하죠 체크인 한다고 할 때 호텔 가면요 우리나라 호텔 가면 그냥 뭐 돈 주면 들어가나요 근데 외국 호텔 가면은 여권 또 내야 돼요 여권 내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여권 확인하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방 키도 주고 또 어떨 때는 그 디파짓 이라고 하는 걸 요구하기도 해요 카드를 좀 달라고 해서 카드를 미리 좀 긁어 놓죠 뭐 예를 들면 한 10만원 긁어 놓고 그 사람이 호텔에서 쓴 돈이 있으면 그 10만원에서 빼가고 안 썼으면 다시 환불해 주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체크인 이라고 하고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체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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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좀 빨리 말하면 체크인이 아니고 체크인 체크인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외국 사람 대부분 체크인 체크인 이라고 해서 체크인이 아니고 체크인 이렇게 발음이 나니까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크인 할 때요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간 짐이 너무 무거워서 추가로 비용을 내야 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체크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떤 자리에 앉을지를 체크인 할 때 정해 준다는 거예요 네 어떤 자리에 앉을지 체크인 할 때 정해 주는데요 그 비행기가 보면 비행기 기종마다 다 좀 다릅니다 어떤 거는요 창가 쪽에 세 자리가 있고 가운데 네 자리가 있고 또 다시 창가 쪽에 세 자리 그러니까 한 줄에 셋 넷 셋에서 열 명이 앉는 비행기가 있고 또 어떤 비행기 같은 경우는 창가 쪽에 둘 가운데 셋 또 창가 쪽에 둘 해서 일곱 명이 앉는 비행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 우리가 좀 뭐 한 네 다섯 시간 정도 되는 애매한 거리에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시죠 근데 나는 지금 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을 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앉아야 되죠 창가 쪽에 앉으셔야 됩니다 창가 쪽에 앉으면 옆에 아무도 방해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통로 쪽에 앉았다고 생각을 하면 특히나 이제 세 자리 네 자리 세 자리 있는데 이 세 자리에 여기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졸려서 잠을 자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자꾸 깨서 화장실 간다고 죄송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깹니다 갈 때 깨우는데요 또 이 사람들 갔다가 올 때 또 깨워요 그게 이제 두 명에서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고 졸리실 때는 창가석 그리고 또 비행기에서 경치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비행기 뜨고 또 비행기 내릴 때 또 경치들이 보는 게 꽤나 괜찮거든요 창가석에 앉으시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창가석으로 주세요 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되지만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요 거기서 한국인 직원이 없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창가석이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윈도우, 씻 윈도우, 씻 쉽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라는 게 창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윈도우 하면 창문이고요 씻 하면 자리입니다 씻이 이제 자리 안 따는 뜻도 있고요 씻 하면 좌석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극장 좌석도 씻이고요 비행기 좌석도 씻이고요 고속버스, 고속버스 자석도 역시나 씻 맞습니다 그래서요 윈도우, 씻 하면 창가, 자리, 창가석 이라고 이야기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씻 윈도우, 씻 네 좋습니다 자, 창가석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복도석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복도석은요 이게 A, I, S, L, E 라고 써 있는데 이게 아주 그냥 불규칙 투성이에요 첫 번째 불규칙은요 S랑 L이 붙어 있을 때 특히 이제 L이 뒤에 있고 S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S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나중에 제가 단어 나올 때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A, I, S, L, E 면은 사실 A랑 I가 붙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A라고 읽혀야 됩니다 A랑 I가 근데 요것도 불규칙인데 법칙이 있어서 불규칙이 된 건 아니에요 요거는 그리고 거의 쓰이진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A는 그냥 발음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냐면요 I'll I'll 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창가석은요 영어로 I'll sit I'll sit 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I'll sit I'll sit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맥주 마시는 걸 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비행기 타면은 일단 자기 전에 맥주를 좀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맥주를 좀 뭐 한 두 캔 세 캔 정도 마시면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맥주 마시면서 영화 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화장실을 자주 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옆에서 혹시 누가 자고 있으면 막 깨우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복도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복도석에 앉아서 제가 이제 화장실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유롭게 좀 이용을 하고 싶어서 저는 복도석을 선호하고 그 대부분 비행기 타시는 분들이 복도석을 선호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I'll sit이 먼저 동이 나버립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 sit 주세요는 윈도우 sit은 남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체크인 하러 갔을 때 근데 체크인 하러 갔는데 저 복도 측으로 좀 자리 좀 배정해 주세요 했는데 없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복도 측에 앉고 싶으시면 조금 일찍 가거나 아니면 그 모바일로 내지는 컴퓨터로 체크인에 미리 해서 자석을 지정할 수 있는 항공사들도 있으니까 미리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복도석이랑 창가석을 아셔야 되는 이유가 이거 얘기 그냥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셋 넷 앉을 때 이 셋의 가운데라든지 넷의 가운데를 줘버립니다 이거는요 정말 안 좋아요 세 명이 이렇게 앉았는데 가운데 있잖아요 잠을 자다가도 이 사람이 나갈 때 깨우고 또 내가 화장실을 갈려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또 귀찮고 또 팔걸이가 되게 뭐 진짜 얇잖아요 이렇게 얇은데 그래도 한쪽에서 사람이랑 팔만 부대끼는 거 괜찮은데 이건 양쪽에서 다 부대끼니까 똑같은 돈 내고 굉장히 불편하게 오십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오실 때는요 영어 잘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Passport please 해서 달라고 하면 그냥 여권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창가석을 원하면 Window sit please 이렇게 얘기하고 복도석 원하시면 I'll sit please 이것만 이야기하시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타시기 전에 내가 이제 어디 타야겠다 미리 생각하시고 체크인 카운터에 가서 꼭 I'll sit please 이야기 좀 하시면 아마 편한 여행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이거 이제 출발이랑 도착이 아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영어를 잘 공부 안 하셨으면 출발이랑 도착 많이 헷갈리실 거고 그 우리가 저기 딱 어디에요 비행기 타러 딱 가면은 보통 TV나 큰 전광판에 시간들이 막 나와 있고 목적지가 막 나와 있고 비행기 어디 편명이 막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이제 출발인지 도착인지를 구분해야 되고요 출발하는 층과 또 도착하는 층이 달라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택시를 타시거나 혹은 운전을 하시건 출발하는 층으로 가셔야 탑승 수속도 진행이 되고 탑승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출발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D-E-P-A-R-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D-E-P-A-R-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D-E-P-A-R-T-U-R-E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출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D-E-P-A-R-T-U-R-E라고 읽고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D-E-P-A-R-T-U-R-E D-E-P-A-R-T-U-R-E라고 하고요 그래서 D-E-P-A-R-T-U-R-E라고 되어 있으면 출발 시간 D-E-P-A-R-T-U-R-E라고 하고요 보통은 도착하는 층이 아래에 있고 출발하는 층이 위에 있는 경우가 좀 많죠 우리나라 인천공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D-E-P-A-R-T-U-R-E라는 단어 보시면 공항 가셔서 찾아보시면 D-E-P-A-R-T-U-R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D-E-P-A-R-T-U-R 있는 데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혼란을 좀 안 일으키고 체크인해서 잘 타실 수 있으니까 D-E-P-A-R-T-U-R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단어는요 이거에 이제 반대죠 도착이라는 단어고요 A-R-R-I-V-A-L 이라고 씁니다 A-R-I-V-A-L 이라고 씁니다 A-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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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A-R-I-V-A-L A-R-I-V-A-L 네 근데 이거 대부분 아마 따라하시면서 A-R-I-V-A-L 이라고 따라하셨을 거예요 혀가요 A-R-R-I-V-A-L 이기 때문에 R 이 우리가 발음이 어떻게 났죠 이렇게 났죠 혀가 입천장을 대면 안 돼요 르 L 발음 할 때는 혀가 이제 입천장을 닫겠죠 하지만 R 발음 할 때는요 혀가 입천장을 닫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혀가 입천장에 닫지 않으면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보면요 A-R-R 이기 때문에 혀를 입천장에 대라고 이 단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혀는 입천장에 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A-R-R-R 하셔야 돼요 A가 A 발음이니까요 A-R-R-R 이렇게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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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A-R-R-I-V-A-R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해볼까요 A-R-R-I-V-A-R-I-V-A-R A-R-I-V-A-R A-R-I-V-A-R 좀 힘드시죠? 혀가 많이 꼬이셨을 텐데 자 Arrival 은 도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음도 알바름 조금 신경 쓰시면 제가 언제나 얘기하죠 영어를 조금 더 세련되게 말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 알바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게 공항에서 이 글씨 보면 열받아요 열받아요 열받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 되게 중요한 팁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어는요 Delayed 라고 읽고요 Delayed 라고 읽고요 Delayed 라고 읽습니다 자 일단 따라해볼까요 Delayed Delayed 네 좋습니다 이게 지연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출발 시간이 지연됐다는 뜻인데 이거 보면 정말 열받죠 그리고 출발이 지연말고 도착이 지연됐을 때 역시나 Delayed 라고 씁니다 누군가를 이제 공항에 데리러 가는데 비행기 Delayed 딱 찍혀있으면 어 네 열받습니다 출발 시간이 Delayed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중국 가시면요 중국은 제때 비행기가 안 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때 비행기 안 떠요 2시간 기다리는 기본이고 뭐 4시간 뭐 8시간 10시간도 기다리게 만들고 있죠 대부분 공항에서 Delayed 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제주도 공항도 Delayed 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 싱가포를 들렸다가 오는 비행기를 탔었습니다 제가 이제 귀국 날짜 12월 31일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12월 31일에 한국에 와서 올해 마지막 날은 가족들이랑 보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12월 31일날 제가 이제 독일에서 싱가포르까지는 제대로 갔어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에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연결되는 편을 타고 와야 되는데 그 원래 오기로 했던 싱가포르로 오기로 했던 비행기가 이제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인데 미국에 폭설이 내렸다고 그 비행기는 출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편으로 이제 비행기를 바꿔준다고 하는데 바꿔주는 비행기를 보니까 12월 31일에서 1월 1일까지 이제 그냥 비행기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새해를 비행기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그러면 안 되겠다 새해가 의미가 있는데 비행기에서 그냥 시간 보내기는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이제 카운터 갔습니다 나는 싫다 내일 오전 내일 아침에 있는 비행기를 나에게 다오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딜레이 된 거니까 호텔은 제공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손님들이 저 말고도 조금 더 있었고 당연히 본인들 사정 때문에 딜레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호텔 값을 내줬어요 그 싱가포르 항공이라고 되게 좀 좋은 항공사인데 걔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이제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항공에서 쓰는 호텔을 저희한테 저한테 내줬고요 그래서 거기서 12월 31일 날 거기서 잤죠 가서 이제 싱가포르 가서 이제 그 막 12월 31일 행사 막 불꽃 터뜨리고 이것도 보고 싱가포르에서 음식도 먹고 자고 아침에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딜레이 되면요 그냥 거기 게이트 앞에서 계속 기다리시면 2시간 3시간 5시간 너무 힘들잖아요 잘 알아보시면 이게 뭐 한 3시간 정도 딜레이 됐는데 배고프다 내 돈 주고 사실 뭐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딜레이 되면 죄송하다고 해서 뭐 샌드위치랑 음료수 같은 거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그래서 이 딜레이 됐을 경우에는 항공사 측에다가 가서 아니면 전화로 내지는 거기 이제 앞에 타는데 카운터 가서 딜레이 됐는데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가 있을 곳이라든지 마련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마련해 주는 경우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그 딜레이 됐다고 하면 요거 알아 요런 정보 좀 알아두시면 아마 좀 더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하나 더 그 베트남 갔을 때 한국에서 올 때 그때도 지연이 됐었는데 요새는 되게 좋은 게 지연이 됐다고 문자로 좀 알려주는 경우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자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공지되는 거 시간 잘 한번 확인하시고 비행기 타시면 아마 더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 분들한테 많이 많이 추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행 영어 그중에서 되게 중요한 거 배울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슉 날아가면요 공항에 내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가죠 입국 심사라는 걸 받으러 갑니다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영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영어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미리 숙지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제대로 들리지도 또 제대로 말이 나오지도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럽이나 미국 요즘 미국 정말 깐깐해졌죠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요 입국 심사가 보통 굉장히 깐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입국을 못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2차로 또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2차 인터뷰를 하러 가면 굉장히 길게 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국하더라도 우리가 예약해놨던 호텔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예약해놨던 여행지 제대로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국 심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공부하시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물론 입국 심사하는 게 조금 어렵지만 제가 누구죠? 친절한 대학교 이지선생님의 여러분들께 핵심적인 것만 그리고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본론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행기에서 내리면 이런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디냐면요 immigration 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입국 심사하는 곳을 immigration 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요 passport control 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 passport 우리 배웠었죠 여권이고 control control 같은 건 통제하다 제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assport control 내지는요 immigration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면요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요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빨간 색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분은 빨간색이에요 처음에 이 말 무조건 해요 passport please 내지는요 may i see your passport? can i see your passport? 내지는요 may i have your passport?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may i see your passport? can i see your passport?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말 알아들으실 필요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passport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passport please 내지는 어쩌고저쩌고 passport 라고 이야기하는 걸 알아들으시고요 이미 여러분들 손에는 어차피 공항에서 줄 서서 입국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passport 들려 있죠 네 주면 돼요 어떻게 줍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주는 게 최고예요 네 제가 이 강의에서 여러분께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요 입국 심사 한다고 해서 영어로 문장을 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또 해외 누군가를 만나러 가서 입국 심사하는 목적이 뭐죠 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문제 없이 최단시간에요 네 우리는 여기를 영어 회화를 하고 외국인과 대화를 하려고 입국 심사 대회에 서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웃으면서 주면 좋아요 웃으면서 주면 됩니다 말 안 하셔도 돼요 내지는요 너무 그게 조금 그런다 그러면 here 라고 얘기하면서 주어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요 here is my passport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주거나 her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입국 심사로 딱 갔을 때 passports 나온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문장 네 이게 이제 5만 나라에 다 가도 5만 곳에서 다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동남아 같이 어 동남아 내지는 아니면 괌 괌도 꽤 길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여행지에 가면 아무 질문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 그 immigration office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리고 대한민국 여권이 되게 괜찮아요 되게 괜찮아요 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동남아시아 중국 여권 들고 미국 immigration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엄청 질문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여권이 되게 괜찮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불법 처리 많이 안 하나 보더라고요 어디에 가든 빨리빨리 통과되고 또 질문 많이 안 합니다 하지만요 질문을 딱 그 사람들이 하나 내지 두 개 한다고 봤을 때 이 질문은 무조건 나와요 예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내지는요 what is the purpose of your trip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purpose 라는 단어에다가 제가 빨간색을 써놨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요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내지는 what is the purpose of your trip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결국엔 purpose 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purpose 가요 이제 목적이에요 너 여기 왜 왔어 너 여기 왜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passports 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purpose 가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purpose purpose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알아야 어 우리가 그 색 뭐야 입국 심사 하는 사람들이 입국 심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요 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안전한 앤지 예 그리고 얘가 제때 제가 떠나야 될 때는 우리나라에 남지 않고 잘 나갈지 를 가장 컨트롤하고 가장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가장 봐야 되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목적을 처음 묻는다는 거죠 목적을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요 이건 역시도 문장으로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가신 거면요 travel 그냥 이렇게 여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travel 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내지는요 휴가에 있으시면 vacation 이라고 휴가라고 방학이다 휴가다 vacation 왔다고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내지는요 on vacation 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이걸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의면요 to를 붙이고 뒤에 동사 붙이시면 돼요 예를 들면 to visit my family 라고 해서 우리 가족 만나러 왔어요 가족 방문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진짜 한나다 문장을 만들어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I'm here to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I'm here to study 하면 공부하러 왔어요 I'm here to visit my family I'm here to meet my friends 이런 식으로 I'm here to 어쩌고 저쩌고 쓰면 됩니다 이게 맞는 문장이지만 제가 저는 이제 영어로 영어를 알아듣고 또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저는요 그냥 이렇게 말해요 travel 내지는 business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도 다 통과돼요 해외에 지금 나가실 분들이 이거 보고 나가시면요 제가 하는 말 그대로 그냥 travel 이렇게 얘기해서 통과되는지 안 통과되는지 해보시고 댓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통과되니까요 너무 막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purpose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간 목적 travel 내지는요 to visit my family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흔하게 하는 질문들이 요거에요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라는 질문이구요 이거를 going to를 좀 짧게 하면 이렇게 해도 얘기해요 how long are you gonna stay 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뒤에 있는 거 알아두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 다음엔요 how long are you planning to stay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뒤에 거는 어떻게 해요 알아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how long 나오면요 무조건 얼마나 있을 거냐 이 나라에서 how long how long what is the purpose 에서 purpose 물어봤으면 그 다음엔요 how long 얼마나 있을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나가는 게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사고 안 치고 불법 체류 안 하고 제때 나가는 거요 그래서 얼마나 있을 건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how long 이제 너 얼마나 있을 거야 이런 질문인데 이건 역시도 문장으로 만들어서 얘기하시려고 하면 말이 꼬이고 사실 그 사람들도 듣고 싶지 않아요 결과만 듣고 싶거든요 그 사람들 역시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일주일이요 그러면 for 앞에 붙이시고요 a week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for 조차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a week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week가요 한 주라는 뜻이고요 그 앞에다 a 붙였으니까 a week 하면 일주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or a week 하면 완벽하게 대답하는 거고요 일주일이 있는 거다 근데 이것도 기억이 잘 안 나 for 기억 안 나면 그냥 a week 내지는요 이 a week도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며칠 있는지를 이야기 해주면 됩니다 for 예를 들면 five days 하면 5일 동안 있을 거예요 우리 보통 여행하면 4박 5일 있는데 for five days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for 생각 안 나면 five days 6일에 쓸 거면요 six days 그냥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자 내가 갈 일정이 뭐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는데 뭐 대략 한 달 정도? 그러면요 about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about 대략이에요 about a month 하면 대략 한 달쯤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about a month about a week 하면 일주일 정도 about a month 하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귀를 조금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처음에 passport 그 다음엔요 purpose 그 다음엔요 how long 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제가 이 편 또 찍을게요 이건 말고도 미국 같은 데 갈 때는요 질문 사항들이 꽤나 많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거 찍을 거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은 여기 있습니다 자 where are you going to stay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going to 같은 경우는요 gonna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밑에 문장에 써놨어요 그래서 where are you gonna stay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빠르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알아 들으시겠어요 where are you gonna stay 네 너무 알아듣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어 잘 못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어디에 초점을 어디에 귀를 쫑구시켜야 되냐 문장 처음입니다 where where are you gonna stay 할 때 where where 저 w-h-e-r-e는요 where 이라고 읽고요 이 where 나왔다 그럼 무조건 어디 묵을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와요 돈 조금 갖고 와요 그리고 일을 알아보면서 전전합니다 그렇지 않고 네가 어디서 묵을지가 정해져 있는지를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여기서 며칠 묵다가 돌아갈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where 이라는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where 이라는 거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죠 역시나 짧게 문장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제일 밑에다 문장 적어놨습니다 I'm going to stay 어쩌고저쩌고 이 going to 거너로 하면 I'm gonna stay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하얏트 호텔에서 묵는다 그러면 The Hyatt 호텔 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하얏트 호텔이 도시에 많다 그 중에 어느 하얏트 호텔이야 하면 여러분들 호텔 예약하실 때 뽑아온 거 그 뭐야 여권 보통 들 때 이제 막 그 가방에다가 그런 거 넣어놓죠 우리 비행기 티켓이랑 그거 뽑아서 그냥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The Hyatt 호텔 내지는 여러분이 예약하신 뭐 The Four Seasons 호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내지는요 거기 친구가 있어 아니면 가족이 있어 그러면 My Friend House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면 My Family's Hous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쉽죠? 네 그래서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입국 심사할 때요 우리 긴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입국 심사가 너무 무서워서 혹은 그래서 패키지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은 거 같아요 이렇게 패키지 이렇게 단체로 다 가면 입국 심사가 조금 더 쉬운가 봐요 근데요 우리가 언젠가는 혼자 공항에 떨어지게 될 날들이 있을 거고요 그때는 제가 말한 것만 명심하십시오 긴장할 필요도 없고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영어 테스트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영어 선생님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테스트 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에 있다가 돌아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권 보여달라 여권이 우리 신분증이죠 여권 보여달라 그리고 너 여기 왜 왔어? Passport 얘기한 다음에 너 여기 왜 왔어? Purpose 그 다음에 너 얼마나 있을 거야? How long? 그 다음엔요 너 어디 있을 거야? Where? 이 네 개만 일단 기억하시면요 어지간한 나라에 입국 심사 다 통과한다고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들이 가끔 조금씩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나머지 또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또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입국 심사 2편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여러분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행 영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행 영어 단어 그 중에서도 호텔에서 쓰이는 조금 어려운 영어 애들에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영어 수업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여행 가서 호텔에서 어떻게 하면 좀 어려움 겪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는지 좀 불필요하게 돈 안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해 드리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부담없이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도 그냥 부담없이 좀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논다는 생각으로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 이제 세 가지예요 호텔과 관련된 제가 이제 그림 한번 보시죠 호텔 호텔은 언제나 보기만 해도 이제 즐거운 것 같아요 막 아무리 어질러피고 그래도 나갔다 오면 다시 새로 정리되어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텔 가면은 사실 아무도 안 알려주죠 아무도 안 알려줘서 우리가 조금 겪었을 법한 어려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사진 이 사진 한번 좀 봐주시죠 우리가 호텔에 갔는데 물병 위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물을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자 물론 호텔 안에 있는 물 다 먹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이 돈을 내요 뭐 싼 호텔 같은 경우는 2,000원 비싼데는 4,000원 뭐 많이 비싼데는 한 8,000원까지 내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물 한 병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그 호텔 가면 미니바라고 합니다 미니바라고 해서 호텔 냉장고 딱 열어보면요 냉장고 안에 뭐 콜라도 들어있고 맥주도 들어있고 물도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스도 있고요 거기 안에 있는 거 먹으면 엄청 비싼 돈 낸다는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호텔 냉장고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요 어떤 호텔에서는요 물 정도는 공짜로 주는 호텔이 있고요 어떤 호텔은 물마저도 돈을 받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호텔마다 다 달라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텔에 갔어요 아 이제 돈을 내지 말아야지 해서 무료로 주는 물까지도 안 먹으면 많이 불편하겠죠 밖에서 계속 물을 사다 먹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호텔에 갔어요 누군가 얘기했어요 야 호텔에서 주는 물 정도는 공짜야 그래서 물을 먹었어요 근데 딱 나올 때 보니까 가격이 3만원이 나왔습니다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물을 먹을 때 그리고 뭐 다른 걸 먹을 때 이게 값을 내야 되는 건지 꽁짠지를 한번 좀 알려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사진에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요 C-O-M-P-L-I-M-E-N-T-S 라고 써 있어요 네 Compliments 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밑에 트럼프 호텔이라고 쓰는데 트럼프 호텔에서는 이렇게 쓰나 봐요 이 Compliments와 관련된 거 제가 뒤에서 좀 알려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물병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사진이 좀 작아서 안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박스 친 데는요 3.5달러 라고 가격이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요 무조건 돈 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사진 제가 갖고 왔어요 그 다음 사진은요 이거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Totally totally free 라고 써 있어요 free 라고 써 있고 그 위에는 뭐 물 한 병 tea bag 뜨거운 물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 커피 이런 것까지 다 무료라고 이제 써 놨고요 자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그 가장 공짜라는 쓰고 쓰는 표현 중에 가장 쉬운 거는요 옆에 보이시는 f-r-e-e 해서 free 라는 표현입니다 이 free는요 자유로운 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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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 freedom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free 라고 하면 이제 무료해 무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ree 우리 호텔 외국 나가면 와이파이 잡아야죠 free wi-fi 돼 있으면 와이파이 무료라는 뜻이고요 물에도요 free 라고 써 있으면 이제 그냥 무료로 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보통 한 병이나 두 병 나져 있는데 두 병 물 모두 무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ree 라고 써 있으면은 무료라는 뜻이라고 해서 드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free 라는 표현 잘 안 써요 예 근데 제가 아래에 써놓은 굉장히 어려운 말로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영어를 엄청 오래 배워도요 이 아래에 있는 단어는 쓸 일이 없어요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호텔 갈 때만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읽냐면 com은 com, p-l-i, complete, m-e-n-t-a-r-y는 complimentary 라고 읽습니다 complimentary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이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물이 이제 무료인지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물어봐야 되면 free냐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다만 방에 들어가셨을 때 그 물에요 complimentary 라고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complimentary 아니면 free 라고 안 써 있으면 돈 내시는 거예요 막 그 위에다가 우리 호텔에서 밤을 즐기세요 우리 호텔에서 머무시는 걸 즐기세요 라고 써 있으면 돈 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 막 뭐 써놨는데 돈 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 썩 별로 좋지 않은 호텔 같은데 complimentary나 free도 안 써 있고 물이 그냥 있으면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물 무료 맞냐고 나중에 제가 어떤 표현으로 물어보는지 알려 드릴게요 근데 하여간에 호텔 딱 가셨는데 물을 먹고 싶다 근데 물에 영어로 뭐라고 말하고 써 있다 그땐 찾아보세요 두 단어 free 내지는 complimentary 써 있는지 찾아보시면요 complimentary나 free 써 있으면 매일매일 제공됩니다 그런 물들은요 그래서 보통 두 병 한 병 두 병인데 드시고 나갔다 오실 때 또 채워져 있어요 매일매일 그거 드시면 되고요 그 밑에 돈 얼마 몇 달러라고 얼마라고 써 있으면 그건 무조건 돈 내는 거고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돈 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물어보고 먹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 팁이었고 두 번째 이 사진 뭐 하는 거죠 악수하는 건 아니고 남자가 카드를 종업원이 손님한테 카드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호텔을 한 번도 안 가보셨거나 몇 번 가보셨어도 늘 당황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호텔 가서요 체크인 할 때 어떻게 하죠 체크인 할 때 이제 여권 줍니다 여권 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숙박 어플을 쓰겠죠 뭐 어떤 어떤 사람 이지 선생님이 여기 호텔에 와서 뭐 2박 3일 동안 머물다 간다 이렇게 쓰고 뭐 다 해서 카드키 카드키에서 줍니다 카드키 주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카드를 달라고 그래요 내 카드를 뭐지 나 호텔비 다 한국에서 여행사 통해서 냈고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예약하면서 호텔을 다 냈는데 왜 나한테 나한테 카드를 달라고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있습니다만 보통 호텔에 들어갈 때는요 거의 모든 호텔이 그래요 카드를 달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일단 카드를 뭐 보통 한국동 한 10만원에 해당하는 카드를 미리 긁어 놔요 긁어 놓습니다 왜냐면요 호텔 같은 데서 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방 안에 있는 미니 냉장고에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수영장 호텔에 있는 수영장 갔다가 수영장 옆에 있는 바 풀 사이드 바라고 해요 풀이 수영장이고 사이드는 옆에 있는 바 풀 사이드 바 같은 데서 뭐 또 맥주 마실 수도 있고 거기서 음식을 시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지는요 그 호텔 안에 있는 집기들을 부셔 놓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체크아웃 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그걸 디파짓으로 잡아놔요 그 뒷장에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요 그 d-e-p-o-s-i-t 라고 해서 deposit 이라고 읽고 먼저 한번 따라해 볼게요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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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하고요 그 이게 보증금이나 예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eposit을 위해서 card 한장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나는 주기 싫어 라고 생각해서 안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게 아니에요 호텔에서 주무시려면요 deposit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예 이 낸 deposit은요 그 여러분들이 호텔에 가서 그 물이 무료라고 안 써 있는데 물 드시면 deposit 다 빠지는 거예요 예 내가 예를 들면은 10만원을 냈어요 미리 근데 여러분들이 호텔에서 3만원을 썼어요 그럼 나중에 7만원은 여러분 다시 계좌로 환급이 카드 이제 7만원만 취소가 되고 3만원 돈이 쓴게 되고요 10만원 냈는데 여러분 20만원을 쓰셨다 호텔에서 그럼 나오실 때 체크아웃 하실 때 10만원 더 이제 카드 결제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크인 할 때 그 사람이 deposit 위에서 카드 달라고 하면 카드 주시면 되고요 예 가급적 호텔에서는 이제 물가 많이 비싸니까 뭐 안 쓰시는게 좋겠지만 쓰시면은 왜냐면 수영장 같은데 갈 때 내가 어 늘 지갑을 챙겨 갈 순 없잖아요 그 호텔에 있는 카드키 한 장만 가지고 가는데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목마르면 물을 시켜 먹거나 음료 시켜 먹거나 옆에다가 나 몇 호에서 묶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deposit에서 나중에 빼주는 거니까요 deposit 맡겨놓는게 뭐 영 나쁘지만은 않죠 어떻게 보면 또 편한 제도이기도 하고 그 여행 갔다 오시면 deposit 잘 다시 환불됐는지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요 팁이에요 팁 아 이게 언제나 애매합니다 그 호텔에서는 여러분들이 팁을 줘야 돼요 제가 이 사진에다가 놓은 팁은요 그 어느 나라 돈이죠 베트남 돈으로 보이는데 그 호텔에서 나올 때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팁을 남겨놓고 누군가가 이제 메모지에다가 땡큐 라고 써놓은 사진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자 뒷장에다가 제가 적어놨어요 TIP 라고 해서 TIP TIP 이라고 하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TIP TIP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죠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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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TIP 줬다 TIP 줬다 그 TIP이고 TIP이 뭐 한국말로 그냥 TIP 사실 한국에 없는 문화라서 그냥 TIP이라고 쓰는게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서비스에 만족이 들었을 때 주는 TIP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요새 뭐 유튜브에도 영상들 많죠 뭐 여행갈 때 꿀팁 뭐 어쩌고저쩌고 팁 이런거 TIP이라는게 약간 좀 이제 뭐 비법이라던지 아니면 어떤 힌트 아니면 노하우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TIP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TIP 문화가 전혀 없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예전에 그런 일화가 있대요 추신수 야구선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TIP 문화가 전세계에서 제일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TIP을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5만원짜리 밥을 먹으면요 무조건 TIP을 내야 돼요 TIP을 안 낼 수가 없어요 보통은 15% 정도 냅니다 5만원 먹었으면 7500원 정도는 TIP을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요 좀 마음에 들었으면 20% 25%까지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사회적으로 좀 알려진 사람들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TIP을 많이 내는 게 그 나라 문화에요 그래서 그 추신수 선수가 한국에 와서 돈 많이 벌죠 메이저리그 야구선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떡볶이를 먹고 나서 뭐 한 3천원 먹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만원을 낸 거죠 만원을 내고 어 이제 거슬림 돈을 이제 주인이 주려고 했는데 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어서 드리는 거요 했더니 야이놈 새끼야 이러면서 야이놈 새끼야 어 나 이런 돈 안 받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니 먹은 것만 내 뭐 이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선 사실은 TIP 문화가 좀 그렇죠 누군가가 준 호의를 돈으로 되갚는 것이 약간은 버릇없는 그런 문화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TIP이 이제 좀 익숙하지가 않죠 하지만 외국에 나가면요 특히 미국은요 TIP 문화가 정말 익숙해서 거기에 TIP을 안 주고 살 수 없고요 그리고 또 동남아 같은 경우도 뭐 식당에서 TIP을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호텔에서는 TIP을 주는 문화가 꽤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 여행 가면 이제 돈도 좀 써야죠 우리가 TIP을 언제 주면 되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딱 택시 타고 호텔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막 짐을 꺼내주죠 그리고 짐을 끌고 막 카운터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1달러 우리나라 돈을 한 천원 정도 주면 괜찮고요 안 주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근데 보통 주는 게 이제 맞다라고 하고요 뭐 두 번 중에 한 번 정도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좀 잘 서비스 해주고 뭐 본인 짐이 좀 가벼우면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엄청 무거운 짐 여러 개를 들어줬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 천원 정도에 해당하는 1달러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갖다 놓고 이제 체크인하고 방으로 올라갈 때 또 내 짐을 끌어다가 방에다가 놔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한테도요 1달러 정도 천원에 해당하는 것 정도 또 주시는 게 예의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실 돈 이제 주실 일 없어요 하나 있네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남겨둔 게 그리고 나서는요 여러분들이 자고 나서 아침에 이제 여행하러 떠나시죠 여행하러 떠나시면은 그때 이제 우리 방을 청소해 주는 사람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그때요 그 제일 잘 보이는 그 테이블이나 뭐 식 뭐야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홈바 위에 그 뭐 물컵 같은데 나져 있는 데다가 돈을 좀 놔 주시면 좋고요 제일 좋은 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땡큐라고 써서 뭐 우리나라 돈 천원 정도 해당하는 1달러 정도 놓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택시에서 옮겨주는 사람 1달러 여기 내 짐 가져주는 사람 1달러 청소해 주는 사람 1달러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그래도 중요한 거는요 청소해 주시는 분한테 1달러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내 짐 내 방에 가져다 주시는 분한테도 1달러 가급적 주시면 좋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 1달러에 대해서도 뭐 말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 사실 동남아 같은 데 가면 1달러 정도 내시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조금 높지 않고 곧 낫기 때문에 1달러 같은 1달러라는 돈이 그 사람들한테 좀 큰 돈일 수 있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나 뭐 캐나다 이런 데 가면 1달러는 좀 그 사람들한테 조금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2달러에서 뭐 5달러 사이 놓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좀 그날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놔도 되고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호텔 비용의 1% 정도 그러니까 20만원짜리 호텔에 자면은 2천원 정도 호텔이 뭐 20만원보다 작은 15만원짜리다 그럼 천원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뭐 한 30만원 40만원짜리 잤으면요 3달러에서 4달러 정도 우리나라도 3천 4천원 정도 놓으시는 게 좀 문화의 맞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거 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갔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 청소하시는 분들끼리 모아서 나눠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호텔 가실 때는 환전하실 때 1달러짜리 여러 장 바꿔줘요 20장에서 한 40장 사이까지는 바꿔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달러짜리 좀 그 본인이 오박이면은 최소한 한 10개 정도는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만원 정도거든요 팁을 좀 이렇게 주면서 한국 사람들도 팁 잘 준다 내가 도움 받았고 너 서비스 마음에 들면 팁 준다 라는 거 좀 이렇게 좀 널리 알려주시면서 팁 주면 사실 팁 천원짜리 주는 거 치고 천원 치고 기분 굉장히 좋으니까요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께 그 정확히 정리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복습하면요 물 드실 때는요 free 내지는요 complimentary 붙어 있는지 보고 드셔라 두 번째는 호텔 체크인 할 때 deposit card 달라고 그러면 카드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팁 때와 장소에 맞게 팁을 주는 것도 좀 그렇죠 좀 신사처럼 또 팁을 주는 것도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좋은 거고 우리가 당연히 받은 걸 좀 지불하니까 미리 그걸 이제 비용에 뭐 팁 줄 수 있는 한 2만원 정도는 내가 가서 팁을 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서 어 1달러짜리 좀 바꿔가시면 아마 더 쾌적하고 기분 좋은 여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행 영어 단어 그 중에서도 메뉴판 읽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메뉴판 한 권 안에도 정말로 많은 영어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판을 딱 던져줍니다 메뉴판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 역시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고요 아마 해외여행을 안 가셨던 분들도 이 메뉴판 읽는 법은 꼭 외우고 가셔야 어 배고프지 않게 제대로 원하는 음식 시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메뉴판 읽는 법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메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대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식당에 가면요 빅상식당에 갈수록 메뉴판이 조금씩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밥 먹는 문화랑 외국에서 밥 먹는 문화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외국 메뉴판은 정말 좀 읽기가 어려운데요 한번 제가 한번 네 이 메뉴판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렇게 메뉴판이 나오면 네 도대체 뭘 시키란 말이야 무슨 음식이 얼만큼 어떻게 나오는지 네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앞서서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외국인 친구랑 한국에서 밥을 한번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 친구가 한국에 딱 처음 온 딱 그날이었어요 어떻게 밥을 먹냐면요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어떡하죠 네 밥이 있고 찌개랑 반찬들이 있으면 밥 먹고 반찬도 한 두 개 세 개 먹고 찌개도 먹고 해서 우리 입 속에서 음식들을 섞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맛있는 맛을 내게 만들어서 삼키는 네 그런 민족이죠 우리 민족은 미각이 굉장히 좀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묘한 맛까지 내 스스로 네 반찬을 섞어가면서 만들어서 먹는 민족이고요 어 그 친구가 프랑스였는데요 거기 프랑스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 안하고 정말 두 시간씩 식사를 합니다 네 우리가 가끔 코스요리 먹으러 가면 정말 너무 음식이 안 나와서 막 짜증이 나죠 네 그 친구가 어떻게 밥을 먹었냐면요 처음에 제육볶음처럼 된 고기를 고기만 해서 다 먹더라고요 네 그리고 국만 다 먹고 마지막에 밥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 사람들은 밥을 먹는데 식사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문화가 해외로 널리 퍼졌기 때문에 동남아에 뭐 베트남이든 필리핀에 가시던 뭐 홍콩에 가시든 어느 나라에 가시던 이 메뉴판 자체가 우리나라 메뉴판이랑 좀 다르게 그 서양 사람들이 먹는 순서에 맞춰서 메뉴판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조금 어렵게 써 있습니다만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appetizer 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요 appetizer appetize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종류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한국말로는 전체 요리 채도 i 로 써서 전체율 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체율 이라는 것이 음식을 먹기 전에 그 뭐라고 하죠 식욕 식욕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음식 먹기 전에 연어를 조금 뭐 이렇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토마토 위에 치즈 같은 걸 올려서 먹는다든지 해서 그 이제 음식을 기다리는 중에 우리 그 뱃속을 조금 이제 가벼운 음식으로 좀 식욕을 돋을 수 있고 입 입도 식욕을 돋우고 우리 뱃속도 이렇게 순환을 좀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그래서 이 appetizer에 속해 있는 음식들은 여러분이 시키셔도 양이 많지 않아요 양이 많지 않고 보통 이제 그 접시에다가 쭉 이제 이쁘게 좀 담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appetizer appetizer 네 좋습니다 그래서 appetizer라고 하고요 이 appetizer에 있는 음식을 시키셔도 돼요 시키셔도 되는데 이거 좀 양이 좀 적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체율이 appetizer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 읽는 부분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보통 메뉴 appetizer 그 다음에는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요 soup 라고 하고요 영어로는요 soup soup 이라고 합니다 먼저 따라해 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soup soup 네 그냥 습이라고 해요 외국사람도 습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스프는 어떻죠 오뚜기 스프 이런 거에서 스프에서 국물로 돼서 뭔가 전분같이 되어 있는 거 떠먹는 걸 스프 라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먹는 찌개 탕 국 이런 거를요 영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국식당에 가보시면 한국식당 메뉴 중에서도 영어로 밑에 써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탕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밑에 다 끝 마지막에 숲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숲은요 사실은 국물로 된 요리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숲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뭐 자 육개장 하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로 만든 숲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숲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국물 요리가 많지 않은 서양 같은데 가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숲이 나오고요 뭐 예를 들면 태국 같은 데 가면 똠양꿍이라고 하는 엄청 뭐 유명한 또 그런 국물 요리가 있죠 그것 역시도 숲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데 가시면 중국에도 면 요리에 그 국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도 그것도 숲이라고 뒤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숲 하면은 국물이 있는 음식이다 국물이 있는 음식들을 분류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좀 쉽습니다 이거는요 샐러드라고 제가 밑에 한국말로 써놨지만 영어로도 샐러드 맞습니다 샐러드라고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세련되게 하시려면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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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샐러드 샐러드 네 맞습니다 보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우리 메뉴판에는 애피타이저가 나오고요 숲랑 샐러드가 같이 보통 칸에 되어 있어요 이 샐러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채로 된 그런 음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 야채로 된 음식을 따로 먹냐 라고 생각하시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그 서양에서는요 메인 요리 네 그러니까 주된 우리가 먹게 되는 요리는 보통 뭐 스테이크나 이런 고기로 됐거나 아니면 생선 같은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먹기가 부담스러운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테이크가 나올 때 보통은 야채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따로 주문해 주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수프랑 샐러드가 보통 같은 카테고리에 이제 묶여서 있구요 수프나 샐러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단어 꼭 외우셔서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메인 디쉬 네 이 앞에 있는 건 메인이고요 그 뒤에 있는 건 디쉬입니다 그 메인이라는 거는요 그 주대다 주된 그러니까 이런 가해 것들 말고 정말 중요한 주된 것들 메인이라고 하고요 그 디쉬는요 우리가 어디에 쓰냐면 디쉬라고만 그냥 하면 접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쉬가 접시기 때문에 디쉬가 그냥 접시에 담겨져 나오는 음식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인 디쉬 하면 어떻죠 주된 요리 주요리 오늘의 메인 코스 같은 그런 음식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메인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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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보통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디쉬는 이제 스테이크 뭐 돼지고기로 된 것 스테이크도 있고요 소고기로 된 스테이크가 대부분이고 뭐 물고기로 만든 피쉬 라고 하는 생선으로 만든 것들도 있고요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뭐 동남아에 가시면 동남아 가면 메인디쉬랑 에피타이저 방금 말씀드린 습샐러드 같이 나오는 거 많아요 근데 서양 가면은요 이 메인 요리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한 한 40분 정도 진짜 걸려요 앞에 에피타이저 시키고 습샐러드 먹고 메인 요리 돼서 나올 때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잘 참으셔야 되고 이게 같이 먹고 싶으시면 우리 빨리빨리 메인 요리까지 주셔서 같이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메인 요리도 빨리 주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료수를 음식 먹으면서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음료는 따로 이제 분류가 돼 있죠 근데 음료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beverage beverage 라고 해서 b-e-v-e-r-a-g-e 라고 하는 이 beverage 밑에다가 뭐 콜라 뭐 사이다 레몬에이드 이런 음료수들이 써있고요 음료수 주문하시려면 이 beverage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볼게요 beverage beverage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드시면 드실 거면 이 beverage 밑에 있는 이것들 보시고 얼음을 넣으실 거면 ice 아니면 뜨거운 거면 hot 이렇게 써있을 겁니다 그래서 ice 나 hot 이거 잘 보셔서 음료수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음식을 다 먹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공짜로 공짜로 디저트를 많이 주죠 뭐 수정과라든지 떡이나 과일 같은 거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나가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음식을 메인 요리까지 다 먹고 나서 디저트라는 걸 먹습니다 보통 서양식에서는요 디저트는 좀 단 것들이 많이 있어요 조그만 뭐 케이크라든지 아니면 뭐 치즈로 만드는 음식이라든지 뭐 과자랑 치즈랑 섞여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먹게 되고요 이거는 한국말로는 디저트 후식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요 디저트라고 합니다 디저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저트 디저트 네 좋습니다 그 d e s s e r t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간에 s를 하나 탁 꺼내면요 사막이라는 뜻을 가해진 desert 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앞서 처음에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메뉴파빙 읽는 법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수업을 제 생각에 한 다섯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겨우 처음에 어떻게 음식들이 분류되어 있는지 에 대해서 배워봤다면요 어 다음번에는요 이 음식은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음식 이름만 태국에 갔어요 태국 음식 이름만 보고 전혀 그 음식이 어떤 건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그 사람들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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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로 어떤 방식으로 익힌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게 뭐 밥이랑 같이 나오는지 면이랑 같이 나오는지 요런 설명들이 되어 있는데요 요런 것들을 좀 아셔야 그나마 본인이 원하시는 음식 시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신나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행 영어 2탄 1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이 두 번째 시간에는요 여행 가서 쇼핑하는 거 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저희 어머니가 해외여행을 해외여행을 종종 가시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서는 시장 같은 데 가거나 뭐 하면 물건 값도 되게 잘 비교하시고 물건도 물건 값도 좀 잘 깎으시는 편이에요 근데 해외여행만 가시면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엄마가 왜 저러시지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해외에 나가서 신나셨을 수도 있고 그 물건 파는 사람이 잘 팔았을 수도 있겠지만 의사소통에 조금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쇼핑하는 편을 조금 먼저 찍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자 여러분도 해외에서 물건 사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동남아 같은데 동남아시아 국가 같은데 가면은요 저는 물건 값을 심하게 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가에 사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딱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딱 오면은 일단 주인들이 아 그래 저기 일종의 호구가 오셨으니까 돈을 많이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으로 만원을 부릅니다 어 저는 생각하죠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만원에 내가 여기서 이걸 사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해서 저는 뭐 진짜 말도 안되게 택도 없는 싼 가격을 제가 다시 불러요 예를 들면 2,000원 그렇게 하다보면 뭐 5,000원이나 4,000원에 사는 경우들이 발생하고요 제가 뭐 만원짜리 물건 제일 많이 깎아본 거 2,000원까지도 깎아 봤어요 만원짜리를 쳤을 때 5분의 1 까지도 깎아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부르는 대로 사면 우리는 어 굉장히 바보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뭐 비싼 돈 주고 그냥 쿨하게 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같은 돈이면 2개 3개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같은데 가서는 그 사람들이 부르는 가격보다 조금 더 깎아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깎기 위해서는 영어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으로요 우리가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네 좋은 물건을 발견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물어봐야죠 얼마에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에요 에요는요 영어로는요 How much is it 해서 네 단어로 이어져 있습니다 빨리 하면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이라고 하고요 한번 먼저 따라해 볼까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는 아마 한번 외워두시면 평생 쓰실 일이 많으니까요 How much is it 외워두시고 이 문장의 순서가 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 How much is it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나중에 저희가 영어 말하기 조금 더 진도 나간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ow much is it 내지는 이게 다 외우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앞에 있는 How much 두 개만 외우셔도 됩니다 실제로 How much 라고만 이야기를 해도 거기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 다 알아 들으세요 그래서 How much 이 정도만 이야기 하셔도 되고 조금 더 완결된 문장을 하시려면 How much is it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이 영어로 돈과 숫자를 말해 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0,000원 뭐 내지는 10,000 뭐 뭐 thousand baht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손에다가 계산기를 들고 계산기에다가 가격을 딱딱딱 두드려 줍니다 이제 그 현지 뭐 베트남 가시면 베트남 통화 태국 가시면 태국 통화로 탁탁탁 찍어서 준단 말이죠 근데 이 가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너무 비싼 거죠 바가지를 씌우려고 뭐 바가지 씌우려고 네 주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음 그 가격만 주고선 판단하시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때 이제 써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가격을 보시면요 그 가격이 얼만지 뭐 계산하시기 전에 일단 일단 약간 인상을 쓰세요 음 음 그리고 고개를 좀 가로 저으시면 이제 그 사람이 우리한테 깎아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인데요 expensive expensive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expensive 가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비싼 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expensive car 하면 car 가 뭐죠 자동차죠 expensive car 하면 비싼 자동차 expensive house 하면 비싼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완결된 문장을 다 해서 말하면 좋겠지만 물론 아니 좋지 않아요 네 왜냐면 제가 완결된 문장을 가지고 상인들이랑 그 가격을 갚기 위해서 여러 차례 대화를 해봤는데요 제가 완결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한들 그 상인분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 상인분들도 우리처럼 그 곳곳에 중요한 단어들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단어보다도 그냥 expensive 라고 이야기하면 비싸다라는 뜻이 전달이 될 거고요 expensive 를 들은 상인은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가격이 얼마냐 라는 뜻으로 그 계산기를 다시 한번 내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기에다가 원하시는 가격을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만원을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삼천원을 찍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 이 사람도 안된대요 아 그러면 가라고 하던지 뭐 이제 흥정의 과정이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건 안되고 팔천에는 괜찮아 라고 탁 탁 탁 탁 탁 팔천을 딱 찍어주죠 자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오늘 수업의 이제 핵심인데요 그 할인해 주세요 라는 말은요 그 할인하다 그리고 할인된 가격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는요 discount discount 입니다 그 여기 써있는 d-i-s-c-o-u-n-t 라고 되어있는 discount 구요 자 count 라는 것이 우리가 그 숫자를 셀 때 one two three 이렇게 넘어가는 걸 뭔가 수를 셀 때 하는 걸 count 라고 합니다 네 그 그래서 카운트 숫자 세는 사람들이 있는데 counter 라고 하죠 음식 먹고 counter 숫자로 계산하고 숫자 세는 것이 있는 것이 counter 라고 해서 음식점에서 식사하시고 나서 돈 긁는 데가 counter 입니다 뭐 거기에 들어간 count인데요 이 앞에 d-i-s 네 이게 이제 d-i-s 다음에 어떤 단어가 보통 오면요 d-i-s는 이제 거꾸로 하는 거 내지는 반대로 하는 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iscount 거꾸로 세는 거 네 discount는 할인하다 할인해달라 할인된 가격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지난번 1강에서 배웠죠 please please는 주세요 내지는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discount please 하면 깎아주세요 여전히 비싸요 라는 뜻이 되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discount please discount please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돈 깎을 때는 당연히 이제 표정이 중요하죠 discount please 그래서 정말 안 깎아주면 안 살 것처럼 하시고 그러면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디스카운트 하면 보통은 그 사람이 만원 부르면 5천원 정도에 사시면 뭐 그래도 싸게 사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뭐 엄청 바가지 쓴 건 아닌 수준에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오늘 수업을 통째로 놓고선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how much is it 라고 얼마에요 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엔 expensive 해서 비싸요 그 다음엔요 discount please 배웠는데요 결국엔 discount please 외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가셔서 물건을 뭐 사고 싶은 듯인데 뭐 다다다다 계산기로 찍었다 그러면 그냥 다짜고짜 discount please 하면 가격 지금 원래 보신 가격보다 많이 싸게 사실 테니까요 예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여행 가시기 전에 내지는 이제 여행 가시기 전에 비행기 타시기 전에 이거 한번 좀 꼭 좀 보고 가셔서 비싸지 않은 가격에 좋은 쇼핑하기 바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입국심사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좀 정말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들 이야기를 해드리고 좀 부차적인 건 나중에 얘기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요 자 입국심사할 때요 제가 첫 번째 해드린 질문으로 사실 잘 될까 생각하기에 90%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당체 관광객이 많은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입국심사 때 뭐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 갈 때 입국심사 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요 미국 같은 데 가면 되게 깐깐하게 많이 물어봅니다 미국에서는요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 가지고 좀 충분치 않고요 자 그래서 여행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실 경우에 더 필요하실 것 같은 더 필요하신 질문들을 제가 좀 모아봐봐 왔고요 당장 여행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가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진도에 비하면 조금 너무 좀 먼 얘기에요 먼 얘기지만 좀 들어 두시면 나중에 도움 될 것 같고요 한번 쑥 들어 두시고 나중에 실제로 가실 일 있으면 다시 찾아와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도 있으니까요 좀 끝까지 한번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거는 뭐 공항 아니어도 어디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공항 가면은 참 얘들 이상해요 우리나라 여권을 딱 봤잖아요 여권 보면 이게 어느 나라 여권인지가 나와 있어요 네 근데도 물어봅니다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어봐요 내지는요 Where are you coming from? 이라고 물어봅니다 무슨 뜻이죠? 네 너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대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거다 너 어디서 왔니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죠? Korea 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뭐 제가 밑에다 써왔지만 I'm from Seoul Korea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빨간색으로 쳐놓은 from from 이라는 말 어디어디로 붙어라는 뜻이에요 Where are you from? 했을 때 from이 어디어디로 붙어라는 뜻인데 이 from이 들어가 있으면 대답은 무조건 그냥 Korea 라고 하시면 돼요 from 이라고 물어봤는데 다른 거 대답할 질문은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Korea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내지는요 뭐 도시가 있으시면 서울 Korea 내지는 뭐 부산 Korea 하면 부산 네 한국 이렇게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으면 I'm from Seoul Korea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Have you ever been here before 라는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네 조금 어려운 문장이에요 Have you ever been here before 하면 너 여기에 전에 와 본 적 있어?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죠? 빨간색 글씨 before 이전에 라는 거예요 이전 이전이고 after 하면 이후 라는 뜻이 있어요 before 뭐 아직 알아두실 필요 없지만 before 하면 이전인데 이전에 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얘들이 물어볼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네 너 이전에 여기 와 본 적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 이게 이전에 와 본 적 있어? 물어보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면 되죠? 음 첫 번째야 첫 번째 첫 번째 왔어 그러면 first time 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내지는요 it is first time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첫 번째야 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몇 번 왔었으면 몇 번 왔었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몇 번 오셨던 분들은 이거 입국 신사 영상 안 보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몇 번 오셨으면 몇 번 왔다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냥 before 이러면 first time 첫 번째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거는 요새는 잘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요새는 사실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이 좀 흔치 않죠 근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how much money are you bringing with you 이렇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how much money money money가 무슨 뜻이죠 돈이라는 뜻이에요 are you bringing with you 너 돈 얼마나 갖고 왔어 내지는요 how much cash do you have 라고 물어봐요 그 money는 돈이고요 cash는 현금이에요 예 예전에 한번 배웠던 적이 있는데요 카드는 credit card라고요 credit card 신용카드 그거 반대되는 현금은 cash 라고 합니다 그래서 money나 cash 라는 얘기 나오면 무조건 너 현금 얼마 가지고 왔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금을 왜 물어보냐면 그 규정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규정이 다 다를텐데 뭐 제가 알기론 보통 미국 돈으로는 달러 기준 한 만 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여행 가는데 예를 들면 1억을 들고 가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1억을 외국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나가는 거 불법이고 미국에서도 외국에서 돈이 1억이 신고 없이 들어오는 거 불법이에요 제가 알기로 만 불 우리나라 돈을 1100만원 정도까지는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들어가도 된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너 돈 많이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온 돈 말해 주시면 돼요 100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hundred dollar 1000불 1000달러 가지고 오셨으면 thousand dollar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2000불 있으면 two thousand dollar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경우 경우 있어요 저는 이거 질문 받아 봤어요 Do you have a return ticket?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return ticket 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 비행기 표라는 뜻이에요 return 이 돌아가다는 뜻이고 티켓은 예 우리 알고 있죠 티켓 비행기 티켓 자 애들이 이거 왜 물어볼까요 예 아시겠지만 그 이 사람들이 입국심사를 하는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사고 안 치고 잘 있다가 이 나라를 제때 떠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온 목적이 뭐야 너 여기 얼마나 있다 갈 거야 너 어디 머물 거야 이런 거 물어본다고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혹시 편도로 이제 끊어서 왔으면 얘가 이제 안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가지고 온 돈들을 다 써버리든 뭐 해서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왕복 티켓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네 return ticket 라고 물어보고요 이때 가장 사실 좋은 거는요 그 내가 가지고 온 return ticket 보여주는 거예요 가방에서 꺼내서 어 나 여기 일주일 후에 집에 가는 비행기 표도 있어 보여주면 질문이 끝나고요 Do you have a return ticket? 이러면 그냥 Yes 응 이렇게 얘기하거나 Yes I have 응 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return ticket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또 나온 건데 이것도 제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What is your occupation? 이라고 물어봅니다 What is your occupation? What is your job? 너 직업 너 직업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어 왜 물어보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너 직업이 뭐야? 그래서 나 뭐 회사에서 일해 너 무슨 회사에서 일해? 무슨 회사인지 알려줬어요? 뭐 너 뭐 거기서 무슨 일해? 이런 얘기까지 물어봐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요 그래서 그냥 직업 간단히 얘기하시면 돼요 앞뒤 문장 다 떼시고 A housewife 나 주부야 내지는 A businessman 나 사업하는데 내지는 I'm working for Samsung 이렇게 나는 삼성에서 일해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업도 단어에서 배웠던 적이 있었죠 자 오늘의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그 입국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세관에 가서 많이 물어봐요 네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D E C L A R E 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declare 어떤 걸 이제 신고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이렇게 물어보면 너 신고할 거 있니? 뭘요? 그 나라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세한도를 뭐 급격히 초과하는 엄청 비싼 거 아니면 뭐 총기 마약 뭐 식물 동물 이런 거 다 안 돼요 식물 동물도 안 됩니다 외국에서 외국에서 뭐 외국에 있는 물고기 몇 마리 가다가 우리나라 강에 풀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식물 동물 뭐 육포 이런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요 nothing 없어 nothing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없다는 거 이건 좀 많이 쓰여요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굉장히 빠르게 여러 문장을 보면서 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 올라가겠지만 그 여행 가시는 분들이 필요하실 경우에 좀 보시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우리가 이제 나가는 진도에 비하면 조금 단어들이 많이 어렵고요 문장 형식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에 이 단어를 매칭 정도만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여러분 그냥 슉 한 귀로 듣고 슉 한 귀로 흘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행 안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